터빈 탓 심하게 말리는 중 테베? 말도 안 돼 진짜 말이 안 됐다고 한다 pp 징끈 대학살 킹학살 반피다 터빈 돈이란 개구리 못 사는 거 조금 아깝다 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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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도 의심 있으면은 개구리보다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잇 아으 이러면은 덱 한 바퀴 더 돌려야 돼 약살 또 잡히잖아 왜케 세수가 없냐 무감갓도 예전같이 안쳐 범인 사지러움 그런데빈 4 해시계 드롭킥? 아까 이돌을 짓고 이번에 드롭킥 짓었으면 어땠을까 사멜천원님 반갑습니다 진투장비 넣을까 진화 진화 소원 놀이 소원의 에밀리니불 전투체면 전투의 전장 이제 좀 엘리트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낫겠죠? 빈 용돌이네 빈 용돌이네 아 근데 세기는 진짜 세다 라가블리 오예 갑분제 깨시 필요하려나 깨시 필요하려나 budgets 아, 네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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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아 분노는 아 분노를 왜 두장이나 저거는 다 지워야겠다 해시계랑 분노랑 대체 뭐 어쩌라고 나보고 분노만 지우면 메이브 분노 아 대학산을 위에 올려놓을걸 천둥 천둥 경로분노덱 경로분노할까? 혈류 지워버릴까? 급한달 부채도 나왔는데? 경로분노부채 격분덱 경로분노부채 분노조절장애 으아 이 덱 성공한적 없습니다 체물 혈안 발굴 혈안 역시 제물이야 강아지 강아지 가시 부셨을까? 이거 사실 쓸데없는데 여기 아니면 어디다 쓰겠어 드로우 드로우는 다 빠졌지만 소돌로 한번에 다 떨어뜨리면은 일단 생존은 되니까 강아지 제발 휴 펜시계 타랍 왠 타랍 와 부적 아니 어째 쓸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능력 아닐까 채물 아 분노 진짜 못쓰겠는데 저거 분노는 좀 아닌듯 아 아 아 그니까요 후배파기 후배파기가 훨씬 안정적이지 저거는 하지만 남몰래 킬을 열심히 따고 있는 분노라고 한다 재물이 입에 밑에 깔려있어 이렇게 했던 게임 아 분노 한장 썼다고 이렇게 분노 막 갈려도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취합클리지도 않고 아 안돼 제발 기사의 생? 늦었네 와 경로 발굴 강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분노를 보니까 제가 분노가 차오르는데 정상인가요?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압축을 하지? 삭은 상자들아 이번 턴에 드로를 볼 걸 그랬나? 삭은 상자들아 삭은 상자들아 삭은 상자들아 아 모르겠다 분노 쓰자 나의 화난 거 나의 분노를 카드를 통해 표출하자 죽었다 근데 대값축이 잘 안 된 상태이긴 했죠 소돌도 빠졌고 분노 진짜 노답이죠 분노 썩어 또 리버크 해야되는거 아냐 분노답 분노 분노 아 잡을 수 있겠는데 잡았다 잡았다 어포바리절힘 현돌 써도 됐을라나 분노 이거 언제 다 지우지 일단 상점을 잘 갑시다 팽이 분노면은 가치가 있긴 하지만 아이 드로 꽂지 말고 좀 꺼져 분노 분노 소설 못해 아니 비쥬 아 아 그 분노 조절 전사 투명 그렘린 뿔 열심히 일한다 바리케이트 저거는 왜 자꾸 나오지? 어? 제물이다 이 제물 이 망할 놈의 분노 좀 지우고 발굴이나 하자 편지칼 이젠 정말 후용돌입군이야 편지칼 희네라 분노 불조약? 불조약으로 약속해서 불조약으로 약속해서 혈압이 왜 나와? 내가 내가 쟤한테 맞진 않았는데 체력이 약간 좀 안 맞고 아픈데 자체 딜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쭉 태우고 분노 계속 돌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몸풀기도 써도 되고 차라리 스테로이드를 할까? 스테로이드보다 몸풀기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스테로이드가 더 낫겠다 아 둘 다 할까? 그런 좋은 방법이 이제 세물 잡힐 확률 낮아집니다 안돼 부적이다 인마 이렇게 이끌어 이렇게 이끌어 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이도류는 좀... 이도류 안 해도 분노는 잘 늘어난단 말이야. 신축성이 좋아. 나 이거 있지? 깜빡했네. 오플, 격노, 격노. 천둥, 발굴, 재물. 자해 전사 딜량 무엇? 아니, 은근히 센 것 같기도 하고. 아, 재물 때문에 그렇구나. 오케이. 네, 제가 맨 처음에... 무모한 돌진을 넣으면서 진화 넣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화가 나오네요.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... 그으으으으으으으ㅇ은 그림. 오케이 가방. 재물전사는 가겠다. 가짜 진화쓰고 재물쓰고 전장 목풀기 경로 혈안 천둥 쐬고 발굴 재물 일단 드로우를 쭉 보고 전투채면서 호투쓰고 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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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에 재물 쓰면서 포션 먹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나의 분노다 잠깐만 잠깐만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아예 쥐약 걸고 때려야 되는데 아예 쥐약 걸렸으면 잡는 건데 아무튼 다음 턴에 분노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와 분노 덱 분노 경로 덱 뭐지? 센데? 아 재물이 두장이어서 그랬구나 역시 재물만 게임 재물이 두장인데 뭘 못해 전투장비랑 재물이랑 같이 쓰면은 강화도 안해도 되고 이런 캐릭터 점탑에 또 없다 이렇게 해냈고 싶다 이제 다음 턴에 분노 잘 줄 아예 구요 이제 다음 턴에 분노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같니깐 그리고 wp-3